자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젊은 날 학위를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세월이 30년 한 30년 이상 흘렸죠 흘렸지만 이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자기 문제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 사회 현상을 현상에서 일어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가스를 세운 다음에 가스를 입증해가는 대단히 대다수의 과학자들 이런들 문제를 접근한 태도를 한 치도 벗어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론인 출신들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언론인들은 닥치고 여러분 처음에 결론 내고 접근하겠지만 젊은 날 사회과학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뭐죠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적 사실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해 왔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그냥 확정한 겁니다 그 확정한 것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검증을 마친 겁니다 검증을 마치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냐 이거는 여전히 가설입니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전히 유력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소화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조작을 했냐 어디서 조작을 했냐 이 인간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인간들이 어디서 손을 댔냐는 문제는 여전히 유력한 가설들이고 확정적 사실이 되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혀야 하는 확정적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도덕질한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질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것은 다 밝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채 논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1일 날 사전조작의 치밀함 관내관의 방법이 달랐다 내용을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가 보낸 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수의 여러분들 3484개가 있는데 이 4개에서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투표함을 지역선관지로 바로 직송합니다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4박 5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표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하면 물리적 개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지난 며칠간 전에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장영우 대표의 이야기는 관외 투표 인수는 조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편투표 봉투를 본인들이 정한 득표수에 맞춰서 갈아치기를 하는데 갈아치기가 바로 우편집중국 위정부를 비롯한 우편집중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1월 31일 날 공 박사님의 방송 가운데서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관내는 조작이 없었던 것 같고 관내는 무지막지하게 한 것으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내는 지역선거안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관내는 조작을 하고 안 하고는 지역선거안이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집중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방송이 계속되면서 부정선거의 실제를 훨씬 더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더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처음부터 딱 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끌어내지 않고 이렇게 작은 여러분들 정거물들을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영우 대표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메일을 읽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오랜 기간등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잘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문제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한 인간을 잘 훈련 시켜서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돕는다고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박해를 당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진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훈련을 잘 시켜 가지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연구도 시키고 여러분들 말도 훈련도 시켜 가지고 어느 날 뭡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공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정선거가 발생해 가지고 대통령님과 모든 사람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가담했는데 네가 가 가지고 사실을 다 까발리게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더해라 그렇게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작 방법을 장영우 대표는 그동안 은 이 개표가 끝나고 집계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 들였는데 장영우 대표가 새로운 과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집계가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손을 만져 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나오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검증을 필요로 하겠지만 대단히 유력한 가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으로 득표소 조작이 이미 그때 다 일어납니다 이후에 위조 투표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보시죠 2020년부터는 개표 상황표와 개표장에서 공개가 되고 개시가 되면서부터 개표 상황표와 공표되고 집계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부터 조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자수 뻥튀기는 투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분석 경험으로 미뤄보면 실제 투표자수와 관외 투표자수 목표 본인들이 이제 조작하려고 하는 목표 투표자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통합명부 시스템이 보여주는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고 투표함에 투입된 숫자와 발표된 숫자만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용에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입니다 이게 뻥튀기 됐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장영우 대표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집계 조작이 아니고 집계 조작 이전 단계 2번 3번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전산조작과 실무 위조 투표 투입이 이루어진 같다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온 것 같다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업하면서 선거부정의 실체를 계속해서 더 이름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실체에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온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변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차익값 자료입니다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 크기가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크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플러스 5.8% 평균값이 마이너스 5.8%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검증을 한 것이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밖에 안 되는데 이걸 22.96%로 뻥튀기를 했구나 7.49%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거기에 삭보된 37473표의 위조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진교훈이 함께 더해줬구나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 37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보너스로 372표를 더해 가지고 743표라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했구나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교훈의 사전투표율이 65.7% 당일투표율이 48.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조작한 것은 검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그래서 제가 2월 1일 날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죠 역대 선거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이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온 것 같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장영우 대표의 말씀을 의하면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를 뻥튀기 할 수 없으니까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조정해온 것 같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하고 우편투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관외 사전투표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관외 사전투표 조작 방법에 크게 여러분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대 총선의 12.2%였거든요 2016년입니다 이게 21대 총선의 26.7%로 뻥튀기 해야 되거든요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모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광고를 치더라도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12.2%에서 26.7%로 변경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거죠 아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줬는데 그 예형연습을 계속 진행해 왔구나 여러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6회 지방선거가 11.5% 사전투표율이었는데 7회가 20.1%입니다 8회가 여러분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6%입니다 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거든요 조심을 엄청 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26.1%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2022년 3구 대통령선거가 36.9%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 만져왔었다는 이야기 아무도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수 없고 계속 카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계속 만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 6.70% 정도 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추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 사전투표율을 36.9%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한 5.50%를 부풀리기 한 것 같다 242만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120만 표 훔치고 120만 표 더해주고 그러니까 선거를 사기치는 체력들이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 방심하지 않고 4.15 총선 정도 이름 조작했으면 297만 표 이름 조작했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만져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만져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겁이 나면 이렇게 20.1에서 20.6%로 거의 손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보면 왕창 조작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여러분들 키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윤 대통령이 찍소리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감도 늘어나게 되고 많은 데이터 이면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뭐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5.43%였는데 22.96%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온 겁니다 계속 그래서 위조사전투표자소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뭐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까 바로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소 뻥튀기는 투표회의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입니다 뻥튀기를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뻥튀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뻥튀기를 해온 겁니다 큰 업무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만 된 게 아니고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 온 겁니다 부정선거를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짱 하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력을 닦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여러분들 집어넣은 거 하고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완전히 대승하는 겁니다 더블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날낱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계속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도했던 내용하고 장영우 대표가 주장한 거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든 겁니다 아무도 사전투표자서를 측정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먼저 선거 결과를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해킹이 아닙니다 북한 해킹도 아니고 그냥 누가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해온 겁니다 쫑자가 자셨습니다 이어가